아, 참. 야, 누나 샴푸요. 아, 이봐요. 왜 자꾸 문을 엽니까, 노크도 없이? 아, 미안해요. 뭐 듣기로 한 거 없죠. 없어요, 없다고요. 아, 저기. 혹시 나한테 뭐 흑심 있어요? 네? 아, 한꺼번에 갖다 주면 되지. 왜 자꾸 찔끔찔끔 갖다 주냐고요. 한번 보니까 뭐 계속 보고 싶고 그래요? 아니, 쟤는 그 짱이 빨개 벗고 있어도 암시랑도 안 해요. 뭐, 쟤는 이미 내 영혼을 뒤에 흔들어 본 이상형 오빠가 따로 있음께. 이상형이란,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망상형이라고도 하죠. 보통 나를 보면 그 이상형이라는 게 아,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. 라고 구체화되곤 합니다만. 뭐, 그런 말하면 난민만 하대요? 뭐, 겸손으로 우렁마릴 때 쭉 같이 말려버릴 때? 이 정도 외모면. 겸손한 게 더 재수없는 겁니다. 그걸 가식이라고도 하죠. 어른이, 제공이 안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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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면. 아무튼, 한 번만 더 문 열면 나한테 흑심 있는 겁니다. 에? 나 바지 벗어요, 진짜 이제. 벗을 거예요. 다 벗었어요. 나한테 흑심 있는 겁니다. 진짜 바지 다 벗었어요. 혹시 다 좀 가봤다면서. 할머니. 엄마. 일부시. 아이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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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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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